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룰이 말씀드리지만 북한 사람들끼리 북한에 문제를 안 만들어내야 의미가 없거든요. 또 대한민국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태처럼 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치는 것도 우리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정리, 자유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주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시각으로, 저력적인 시각으로 이걸 봐서 질문 주는데 대한 대답을 할 때 나는 굉장히 행복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간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준비해왔는데요. 기자님,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 정권 존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더욱 국제사회의 제재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핵 개발을 김정은이 해야만 했어야 됐는지, 할아버지는 아버지로 이어왔던 핵 개발이었으니, 그래도 김정은이 꼭 그걸 했어야만 했는지, 또 핵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상 국가와 비정상 국가의 국가 비전에서 비롯된 거예요. 정상 국가들은 핵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국민이 삶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핵 개발을 안 해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블록 같은 데 다 섞여서 자기 국가의 위상과 영역을 만큼 넓히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국가는 문제를 다르게 봐요. 정상 국가는 경제대국, 문명수준 이 모든 걸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비정상 국가는 그걸 키울 생각 안 하고 폭력수단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비정상 국가는 왜 비정상 국가라고 하는가. 그 국가 비전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인 경우를 봅시다.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은 저체제의 생존과 달린 문제예요. 저체제의 국가 비전과 관련된 문제고. 북한 김일성 족속은 항상 생각했어요. 한반도 절반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자유 진영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 절대 자기네 공산 세습 체제 유지 용구하라는 국가의 만련되게 비전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걸 따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이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에 승리하자면 무조건 남조선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어야지만 주변의 동족 국가로서의 경쟁 대상이 없어지고 자기네가 마음껏 저체제를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체제란 무슨 체젠인가? 김일성 족속 세습 유지 용과라는 국가 비전을 가진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체제의 경쟁에서 비전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는 시련도 겪고 민주화운동도 겪고 경제개발 역사도 다 겪으면서도 성장해가는 시스템이고 대통령이 계속 5년에 1번씩 바뀌고 북한은 한 족속이 만년에 해먹겠다고 시스템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게 육부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자면 폭력수단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시작된 게 핵개발이에요. 6.25전쟁 때 멋모르고 돈벼들었다가 유엔군이 쫙 개입하고 미군 개입하는 바람에 쫓겨나가서 제자리에 물러앉았잖아요. 그때 김일성은 이 김일성이 수준이에요. 항상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6.25전쟁 때 다 먹어놓은 저 부산 골짜기까지 다 보여 놨는데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미국 트루벤 대통령이 소련에다 경고를 했대요. 당신네 이걸 철수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 쓰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제각 북한에 대한 무기 원조고 뭐고 이거를 급격히 감추게 나간 거예요. 나가는 와중에 파손된 무기 이것도 보충 못하고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핵무기를 쓰겠다는 바람에 후퇴했다. 김일성이 말입니다. 그 자의 수준에서. 그리고 또 인천 상륙 작전에서 막아놓고 소련을 그렇게 온포를 질러서 눌러놓고 그 작전을 했노라. 그리고 북한에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쓰겠다는 바람에 라진 항류, 천진 항류, 원산 항류, 숱한 인민들이 핵무기이고 위협 때문에 남으로 나가 놀아. 그래서 자기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끝까지 남조선을 해방하고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면 주둔 돼 있는 미국 군대, 핵을 보호한 미국 군대하고부터 싸워야 된다. 핵 보호하고 미국하고 싸워하자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 명분으로 핵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50년대 말부터 핵 프로젝트가 들어갔어요. 쭉 와서 오늘날 북한은 경제 건설, 인민 생활 향상에 주력을 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핵을 개발해서 빨리 남조선을 먹어치운 다음에 경제도 성장시키고 곡식 문제도 해결하고 인민 생활도 높인다. 여기서부터 단추를 깨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제 개발의 길로 나갔지만 북한만은 그 기나긴 시간 74공동성명에 남북이 서로 도장 찍은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경제 개발의 길로 나갔고 불가침 조약이나 갔거든요. 북한 당국은 그걸 전쟁 준비해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오늘날. 자유 세계가 보기에는 오늘이 북한의 상황에서 핵은 절대로 저 체제를 살릴 수도 없고. 북한 체제 나 거기에 사는 모든 목숨들이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지만은 북한이 계속 끌고 나가는 건 자기네는 이 핵만 가지면 그게 꼭 될 것이라고. 또 시조인 김일성이 시작했고 김종일이가 또 악착같이 매달리고 김종훈이가 그 핵마차를 타고. 이제 이걸 부정화가 내려놓으면 얘는 다 잃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북한 스스로 해방을 시킨다는 어떤 그런 성격보다는 시기자마자 대한민국과 북한은 적대적 체제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자유죠. 거기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크게 이뤘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체제에서 강한 체제가 이기게 되고 약한 체제는 죽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리론이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자들의 진리가 정권은 총대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산권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폭력지상주의자들이에요. 정권은 총대에서 나온다는 그걸로 갖고 모든 혁명투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뤄서 훨씬 더 강한 체제를 갖고 있으니 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 이걸 떠나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이렇게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자기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북한의 폭력지상주의 족속은요. 폭력이면 전쟁주의자에서 핵 한 방, 밀살 몇 방으로 대한민국을 수복해버리면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고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게 현직 기자였거든요. 내가 김덕홍 선생님이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그랬을 때도 그걸 정리해드렸어요. 그때 김정일이가 가신단 술파티를 벌려놓고 딸나하고 권총을 내놓고 탁자에다가 물어봤어요. 앉아있는 가신단들에게 당신들은 이 두지간이 어느 걸 가지겠는가. 두 개는 다 가질 수 없다. 하나씩만 짚어보라.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김정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입 다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왈! 동무들이 대답을 못하느만 자기 뒤에 그 새끼는 우둔한 새끼고 그 술파티장에도 허위공간 권총 채운 걸 양쪽에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무들 여기 오라. 야 너 오라. 너는 뭘 가지겠는가. 한 허위공간 보고 물어보니까 저는 돈을 가지겠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권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의 이자 녀석 보고 너는 뭘 가지겠는가. 나는 권총을 가지겠습니다. 왜? 권총만 있으면 딸나는 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정일이 거기서 말한 게 동무가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나의 신념이 그거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이게 북한 족속의 통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오늘날 저렇게 진짜 정말 제일 국빈국, 제일 폐쇄국이 돼가지고 핵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 핵 하나를 들고 천신망고에서 사용할 때 대한민국 핵 한 방으로 굴복시켜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구멍을 다 자기 김일성 족속이 소유가 된다는 강도적 논이 화석화되어 있고 꼭 그렇게 된다고 믿는 저자들이 통치 인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핵만 내려놔라 제일 발전된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준 경제 강국의 김일성 족속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북한 인민이 것이 되지 김일성 족속 위에서 트럼프가 경제 강국을 만들어줄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저자들은 죽는 날까지 핵을 안고 딱 죽게 돼 있어요. 핵은 곧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곧 핵이고 핵은 선대 수령들이 물러준 최상의 보금 최고로 강대한 보금으로 김일성 족속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체제 유지에서 핵을 안 가졌다고 해서 비핵 국가들이 체제를 담보 못 받아요. 다 받고 있잖아요.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핵까지 들고 불량스러운 대남초카 통일 전략 때문에 오늘 저 코너에 빠졌거든요. 오늘 핵은 저 돈들이 그냥 지고 있다 가만히 있다 국제 봉쇄로 딱 망하게 돼 있어요. 핵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그 순간에 지구상에서 저놈의 종자는 없어져야 돼요. 김일성 족속 체제는 없어져야 돼요.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네 보금으로 만들었던 핵이 오늘날은 그의 불량스럽고 범죄적인 용도에 따라서 그게 비전 북한의 현실에 따라서 오늘 북한 핵은 김일성 족속의 어떤 용도로 어떤 문제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지간에 관계없이 대남초카 통일은 이제는 개꿈 같은 소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꿈도 이제는 못 꾸게 돼 있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핵 문제는 그렇게 보면 돼요. 희자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국제사회나 어떤 유엔총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강력하게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뭐 이번에 노동신문 딱 일면에 보면 김정은은 지금 현재 행보가 태풍에 대한 수해 피해라든지 뭐 이런 현지 지도를 나오고 있는 거에 지금 열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가하고 해야 김정은이가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아직 압박이 좀 그렇게 김정은이 제사에서 세지가 않은가 봅니다. 저것도 한나의 국가예요. 테두리가 있는 영역이 있는 국가예요. 김일성은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공화국이 수립된 첫날부터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압력을 받아왔다. 우린 압력에는 끄떡 떠난다. 계속 죽는 날까지 노래 불렀어요. 오늘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핵 문제 아예 얘가 또 얘기했더라고요. 핵 포기 문제 핵 대화 문제 얘가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안 나와요. 요즘에 이렇게 북한이 잘견내가 만든 범죄적 핵수단을 놓고 제시하는 니의 관계하고 국제사회가 공유하고는 니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 조석은 핵을 가지고 제재도 보장받고 국제 무슨 제재도 풀고 이걸 다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의 용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니다. 핵부터 폐기하라. 그다음에 너희가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태워주겠다. 그거예요. 그것도 김정은은 자기 개인의 리의 관계고 북한 주민들이 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최대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선택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가요.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북한은 핵 미사일 전략무기를 보유한 농경사회로 거침없이 가고 있거든요. 과거 농경사회로 그러면서도 내놓지 않는 거는 김일성 조석석의 국가 비전 야망 때문에 그래요. 걔들은 딴 거 없어요. 북한 인민도 관계없어요. 누구도 관계없어요. 북한의 어린이들도 관계없어요. 김일성 족속을 보유해 달라는 거예요. 핵 문제를 두고 김일성 족속의 리의 관계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재 유지 여태까지 범죄를 했는데 그걸 다 무효화하고 제재를 풀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은 어떠한 정당성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본 틀이 있고 그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와 핵을 보장해달라는 핵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꼰바이콘으로든 뭐 어쨌든 하겠으니 그 대신에 너희가 먼저 풀 걸 다 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90년대 초 미국 제네바 회담 이후 북한이 약속을 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자회담 그렇게 마라톤 회담하고도 아이고 뭐 개그 20년 동안 30년 동안 추구해온 게 영변의 낡은 냉각탑 하나 폭파에 치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도 어젠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영변 그쪽에서 핵 활동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국제사회는 북한의 전적 이건 저게 진짜 국제 핵 질서에서 가장 위험한 요시철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다 개진이 귀에 보이고 다 포기할 때만이 그런 선물을 선사해 줄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이걸 또 못 믿는 거예요. 제국지휘자들에게는 한 발 양보하면 두 발 양보하게 되고 세 발 양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체제를 내주고 혁명 위협을 말아먹게 된다. 이게 김일성 적석의 구소련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저 이쪽에는 동국권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자기네가 어두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제국지휘자들이 던지는 유혹에 말려들어서 양보하기 시작한 게 정당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체제 그것도 하나의 사회주의 그걸 타이틀을 붙였지만 결국은 김일성 적석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줄 리가 없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김정은은은 대한민국에다도 어쩌지 못하고 미국과도 이제는 뭐 이거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또 만나서 어떻게 뭐 위대한 무슨 축포를 올리고 어쩌고 저 가득 트럼프를 암만 추계시었지만 트럼프가 원래 너무 얼 줄 알았거든요. 즉흥파라고 본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젠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나본다면 기대를 아예 접어버린 거예요. 북한은. 그리고 오늘 이젠 대한민국에다 대고 욕할 상황도 못해요. 그 내부 상황이. 아 여기저기서 일련농사 그 초라한 농사 다 망치게 생겨먹었지 집이 또 내려가고 리재민이 그건 사태처럼 나오지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그 주민들의 그 전반적인 그 뭐 반항심은 분명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김일성 흉내를 내면서 슈프링 짜락에 논뚝뚝 걷고 황해도요 한경도요 계속 다니면서 인민 달래기에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나오기 싫어하고 저는 참 폼있게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다독이느라고 나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김정은이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물끼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장마철 태풍 피해 이거를 복구 시즌이 끝난다면 그 민심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부터 집안에도 편안하게 못 앉아있게 돼 있어요. 오늘이 북한 상황이 이래요. 이제는 탈북을 막겠다고 해산시여 북중 북경연선에 주민들이 드나들기 좋은 통로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잖아요. 철조망을. 그 돈이면 아예 우선 쌀을 사서 풀든지 띄울 사람은 띄우고 책임 못 지워주니까 띄는 거예요. 이놈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이 김일성 족속의 사고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은 고사대 무너지든지 아니면 회귀해 나오든지 다 포기하고 항복해 나오든지 그 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북한은 이 단계에 딱 와 있어요. 기자님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며 또는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현대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인권 권장국가는 아니잖아요. 인권이 천진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은 인권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러시아는 보세요. 독일에 가 있는 야당 정적까지 독극물 와요. 죽이려고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동명 상련이 있는 거예요. 외부 자유세계 인권 압력에 대한 내종 간섭이라고 딱 울타리를 치고 서로 고리념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아니다 하고 편두는 건 다 불량 국가 비선진 국가 들이에요. 자기네가 거짓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연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어느날 어느날 인권 문제가 세계에서 제일 비참하고 인권 이전의 사회이고 중세계도 훨씬 뒤로 지난 너희 소유자 단계의 북한 주민들이 인권 상황이 거기에 딱 있지만 그래도 인권 유린을 포장하는 거예요. 체제가 그렇다고. 체제의 공통성으로 지금 그거를 서로 연대를 짓고서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항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인권 문제도 대두되고 이번에 저게 푸틴이 독일에 가있던 야당 지도자를 독살하려고 했다. 지금 회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화상 러시아라는 무슨 회의하면서 그걸 강력히 주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돼서는 어떤 조치도 다 취하겠다 그래요. 러시아의 이런 작태에 대해선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북한 옆에 딱 중국이 붙어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공허한 호소처럼 들이지만 중국 인권 문제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체제면 우한에서 코로나를 전세계 펼쳐놓고도 한 점의 양심에 가칭도 없는 전 인류 생명권을 위협하고도 반열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권 상식이 그런 부분은 같이 셋이 연합을 연합을 하는 거예요. 불량 국가들이다. 이란도 그렇고 다 반미 국가들 불량 국가들 비선진 국가들 이런 것들이 왜 비선진 했겠어요.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다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없어서 어쨌든 북한에서 10월 10일 당 찬 건 70도 신지 빡세게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개고생할 거예요. 낮엔 직장 출원하고 밤마다 또 김일성 광장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얼마나 고생하겠는지. 현지에 있지 않아도 나는 눈에 혼합니다. 북한에서 사는 정기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두 빡두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도 하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뭐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 진지하게 팩트를 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